디즈니의 악당들 3. 버림받은 마녀 세레나 발렌티노 지음 라곰 출판사 여행길에 오른 우르슬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마법으로 기다랗고 위협적인 이슬 촉수를 만들고는 몸에 에둘러 꼬리처럼 질질 끌려오게 했다. 촉수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박살나고 말리라. 우르슬라의 발자취를 따라 기름때처럼 시커멓고 썩어빠진 길이 놓였다. 우르슬라는 마을 한가운데의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뒤 시계탑 아래에 섰다. 촉수에 닿은 시계탑 기둥은 마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보다 더 사악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듯 검고도 넓적한 오벨리스크로 바뀌었다. 증오 우르슬라의 마법에는 증오가 서려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고도 날카로운 슬픔이 담겼다. 이 인간들이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앗아갔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말리라. 우르슬라는 바다에 악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어둠의 전령들을 불러냈다. 세이렌 이들은 인간과 바다생물이 뒤섞인 흉축한 괴물로 환영과 혼돈의 마법을 만들어냈다. 창백하고도 위협적인 무리가 움푹 파인 시커먼 눈을 부릅뜬 채 모습을 드러냈다. 쫙 찢어진 입술 사이로 날카롭고 누런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고 열고 반투명한 우유빛깔의 살깟 아래로는 실핏줄과 괴상한 뼈대가 훤히 비쳤다. 전령들의 노래에 인간들은 부들부들 떨었고 고막에서는 피가 터져나왔다. 우르슬라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매혹적이고 중독적이며 기막히게 아름답지 않은가. 음침한 가락에 이 역겨운 인간들은 하나둘씩 오두막에서 기어나와 세이렌의 노래와 마법의 정신을 잃고 말았다. 별 볼 일 없는 것들 같으니. 우르슬라는 옴짝달싹 못하는 인간의 철양한 모습을 보고 머지않아 이들에게 닥칠 가혹한 운명을 떠올리며 한바탕 웃었다. 인간들은 파멸을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씩 나아갔다. 피가 귀에서 뚝뚝 떨어졌고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저들은 운명을 거스를 힘도 스스로의 삶을 구원할 기력도 없어 보였다. 사방을 애와 싼 공포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하며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다. 우르슬라에게는 생애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짜릿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바다마녀가 세이렌에게 노래를 계속하게 했다면 인간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으면 재미없지. 우르슬라는 인간들이 공포에 떨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으로 저들 스스로가 내동댕이 쳐지기를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랐다. 우르슬라의 증오가 스며들자 입수이치 마을은 온통 폐허가 되고 말았다. 분노로 창백한 우르슬라의 얼굴은 잿더미 사이에서 아름답게 빛났고 수심이 서린 눈은 복수심으로 넘쳤으며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찼다. 신성한 증오. 바로 이것이다. 신성함. 우르슬라는 난생처음 진정 살아있음을 느꼈다. 피 흘리는 인간들의 모습에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다. 우르슬라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인간들의 애원이나 울부짖음을 들어줄 여유도 없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저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우르슬라가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동안 초췌하고 더러운 몰골의 무리들은 침묵 속에서 두려움을 떨며 우르슬라를 바라보았다. 조상신시여, 내게 힘을 주소서. 나락의 영혼이여, 저 인간들을 바다에 쳐놓으소서. 우르슬라가 주문을 읊자 인간들은 몸을 뒤틀고 숨을 헐떡이며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다. 몇몇은 두리번거리며 지푸라기라도 움켜주려 했지만 이웃들이 끔찍한 바다괴물로 변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제 인간들은 평생 우르슬라에게 얽매인 채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기괴하고 역겨운 모습으로. 우르슬라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저 멀리 울려 퍼지더니 인근 왕국에 살고 있는 이웃 마녀들의 귀에도 들렸다. 가장 막강한 힘을 지닌 어둠의 마녀와 빛의 마녀조차 등골이 오싹해졌다.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오가 설인 마법의 위력과 파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채 징그럽게 변해가는 몸뚱이를 지키겠답시고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우르슬라는 잿빛의 물안개를 몸에 걸쳤다. 저들이 외쳐대는 침묵의 함성이야말로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면서 우르슬라가 웃었다. 저런 저런 애쓰기는 아니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더 괴로울 테니까 우르슬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웠다. 증오와 그에 따른 파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장어마귀까지 했다. 파도에 발을 담그며 우르슬라는 천둥번개와 같은 괴성으로 웃어댔다. 파도는 우르슬라가 만든 인간 괴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여정의 종착지는 분명 너무 끔찍해서 떠올리기조차 싫은 어둠의 공간일 터였다. 악몽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공상의 세계에서나 보았을 법한 그런 곳. 인간 괴물들은 이제 우르슬라의 소유로 그녀의 노예로 그녀의 뜻에 따라 쓰일 것이다. 물론 우르슬라는 저들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바닷물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르슬라의 발에 닿자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녀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인간의 살점을 뜯고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정체를 드러낸 뒤에는 파도 속에서 논일고 싶어 안달했다. 우르슬라는 이제 거대한 바다뱀으로 변하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어둠의 전령들이 움츠러드는 사이 그들 앞에서 한바탕 웃어댔다. 그때 예기치 못한 어떤 형상이 수면을 가르더니 네덜란두 유령선장처럼 물속에서 뿜어져 나왔다. 미친 짓을 당장 그만둬. 철석대는 파도를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우르슬라가 그저 어둠이었다면 그는 화사한 빛과 같았다. 아름다웠다.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우르슬라는 지체 높은 수컷들 사이에서 이런 부류를 흔히 봤었다. 그가 어떤 괴물신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정남이가 떨어졌다. 어떤 신 따위인지 면상이나 자세히 보려고 우르슬라가 얼굴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물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조상신을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응답한 거야. 난 도와달라고 했지 간섭을 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 주위를 둘러봐. 네가 이 땅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네 증오 때문에 모든 게 타버렸어. 선조 여왕의 영토처럼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어린 누이여, 선조 여왕의 전철을 밟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속한 곳으로 말이야. 우르슬라는 당황하여 말분이 막혔다. 내 말을 들어 누이여. 네가 목에 두른 목걸이를 보라고. 그건 아버지가 네게 주신 선물이야. 네가 우릴 영영 떠났다고 생각했어. 네가 언젠가는 네 힘을 알아채고 다시 돌아와 나를 불러주길 바랐지. 그렇다고 이런 폐허를 만들 줄은 몰랐어.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우르슬라가 망쳐버린 땅을 바라보았다. 나에 대해 뭘 알아? 나는 날 싫어하고 증오하는 인간들 틈에 홀로 버려졌다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우르슬라,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니? 나는 네 오라버니 트리톤이야. 우르슬라는 혼란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 우르슬라, 미안하구나. 너를 집으로 데려가야 할 때가 온 듯하구나.